서울시는 지난해 8월 부정청탁금지, 이에 충돌방지대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서울시 자체감사기구 혁신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종례감사기능이 업무 처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후적 점검과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 처리에 치중됐던 데 반해 향후 공직자의 부정청탁, 이에 충돌방지 등 청렴도 재고를 위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자체감사기구와 시민감사 온부지반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인사 및 조직 관련 부서 등 내부위원으로 감사기구 혁신 TF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내부 논의 과정을 통해 기본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행정일부 시장의 보좌기관으로서 독립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감사관을 시장직 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시민감사 온부지반을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체 사무기구를 갖춘 시민감사 온부지반 위원회로 재편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시본청, 사업소 등 감사 대상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감사직률을 도입합니다. YBC 뉴스 최선영입니다.